빠른 시간 안에 끌어올릴 수 있는 애교 타임! 내꼬의 타임! 내꼬의 타임! 이게 하게 되면 이제 본인도 몰랐던 본인의 또 다른 자아가 튀어나와요 저번째 우리 몬스타엑스 주원이 완벽한 레전드 애교 짤을 만들었어요 딱 두 멤버를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두 멤버 아니 왜 다 내 눈을 피해요 한닉스 갑니다 한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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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 주세요 나라고 해도 돼 나라고 해도 돼 내꼬라고 해도 돼 우리 둘 만나는 내 친구 필요해 야! 친구야 오케이 오케이 아 정말 와 이건 뭐 반전이네 반전 나훈아 씨 모순이에요 나훈아 씨 모순 내 친구야 내 친구야 내 친구야 내 친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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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멤버가 근데 필릭스가 애기 목소리를 잘 낸다 해가지고 네 애기 목소리 정말 잘 냅니다 필릭스 귀엽게 해주세요 귀엽게 음악 주세요 야 야 라고 해도 돼 야 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자기야 뽀뽀 야 말고 오늘부턴 내 거 야 말고 야 아 목이 보여 목이 보여 우리 그럼 가야죠 현진이 가야죠 현진아 현진아 자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음악 주세요 간다 야 야 야 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자기야 여보 자기야 여보 야 말고 오늘부터 내 거 해 내 거 해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좋아요 좋아 그러면 우리 숙희지 멤버 네 아홉 명 단체 아홉 명 모두 바로 내 거 해 단체 스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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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야 말고 오늘부터 내 거 해 내 거 해 내 거 해 팬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진짜 좋아하지